옵츠라이트 10일에는 쿨러마우스터 MM711 마우스와 함께합니다. 윤창구님의 영상입니다. 윤창구님의 영상이고요. 창문으네. 야 트랜은 또 뭐야? 아 진짜 뭐야? 나 이거 둠피스트만 입고 에이 뭐야 흔하네 하고 있었는데 트랜은 왜 죽었어? 친구따라 강남봤는데 진짜? 어 근데 이거 트랜 1점멸로 못 가나? 넘어갈 수 있지 않아요?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연결부님의 영상이고요. 뭐야. 우와. 야 이게 겐지 딱 군까지. 이건 사실 진짜 개뿌록이다. 아구 루슈의 팀킬. 다음 분은 천사의 스님의 영상이고요. 어 뭐야. 어 뭐야. 완전 난장판에 솜브라 찾는 트랜에서 솜브라 찾는 거래 솜브라. 아 나는 왜 이거 막기다니 솜브라를 찾고 있는 거래 솜브라. 찾았네. 와 개쩐다. 이거 좀 신기한 거 아니야? 맞잖아 여기 방금 떴잖아. 하 이거를 이거를 그렇게 의심을 하냐. 그냥 맞았다고 해주면 그게 그렇게 어렵냐. 누가 봐도 맞은 건데. 이 자식들아. 이랭님의 영상이고요. 어차피 누군가 이 자식들아. 우와 뭐야. 화물 움직이고 죽었네. 와 이거 죽을 걸 상상도 못하겠다 이거지 이건 좀 재밌다 와 이건 진짜 완벽히 숨었는데 화물에 당했네 상대님의 영상입니다 진짜 다양하게 더 죽는다 밀쳐지고 이게 또 나랑 재밌긴 한데 이거 뭐라고 할까 스카츄베고라고 아세요 혹시? 다음번 도호아이오님의 영상이고요 좀 불쌍해 죽었다 진짜로 다음 분 디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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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은 힘이 열사이고요 와우 공식 전신 뭐야? 희시뉵 공식 전신 와 겁나 잘해 재채기하는 두워크님의 영상이고요 저 체결이 누워버렸어 6인공이네 근데 뭐야 본인.. 이거 내껀데 디바가 다 먹었어 디바가 싹 하고 먹었네 디바가 쳐다보는 것 봐 너 뭐냐? 약간 이런 표정인데 어? 이거.. 그건가? 어? 이거.. 그건가? 친구인가 봐 친구네 친구네 친구 친구가 듀오로 보냈네 진짜 웃겨 스터너 바로 다음이야 신기한게 다음 분 노드님의 영상이구요 미쳤다 이건 와.. 와.. 5인 낙사는 진짜 오랜만에 보네 이제 총 9분 중에서 투표를 할겁니다 5 4 3 2 1 땡 갈등은 됐습니다 노드님의 루시오 5인 낙사 루시오 5인 낙사님 너무 축하드리구요 잔머리상 잔머리상 편집을 한게 아 브금이 편집을 한게 아니라 브금 창모드로 해서 틀은거라서 편집이 아니래 진짜 개천재 아니냐 이 정도면 경쟁전 가지마상입니다 아 오케이 렛츠 기릿 아 오케이 렛츠 기릿 위도 파 지는 아니고 하이라이트 기릿 렛츠 기릿 렛츠 기릿 렛츠 기릿 개귀여워 다음분은 바병상입니다 바병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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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 1 새끼 당면 2 2 1 싸이오닉파가 감지되었습니다. 우리는 그냥 주성 센스있네 좋았네 이거 해줬네 캐치했네 약간 이렇게 하는데 약간 이제 우리같은 경우에다가 아아악! 쟈리아님 존나 멋있어 존맛댕 사랑해! 막 이렇게 된다고 이제 뭔 소리인지 알지? 사실 저는 이 8번을 줘가지고 친구들끼리 그 마우스 반가라는 걸 보고 싶었는데 아 그건 안됐네 지금 여기 보면 띵점 버블버블령 엠조님 더플로브인형 이 사람들 사실 이거 재밌어서 한 거 아니야 내가 볼 때 그 마우스 반가라는 거 보고 싶어 갖고 한 걸 거야 아아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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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구... 그렇게 해주세요 아유... 아아아악! 아하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